네, 안녕하세요. 쇼비대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이야즈잔 크로스락 하드케이스예요. 일렉 하드케이스 CRA860 시리즈가 출시됐어요. 얘는 완벽한 보호력,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이 겉 모양이 그냥 민자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세심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 밋밋하지 않아서 뭔가 모던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크로스락의 ABS 하드쉘 케이스 시리즈 중에서 기존의 CRA800보다 좀 더 고급 사양으로 제작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대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지금 버즈베에서 기본종 가격 14만 7천 원이거든요. 보통 하드케이스가 10만 원대의 하드케이스가 되게 드문데 와, 안 해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어, 뭐 저가용 하드케이스에서 이제 닿게 되면 고질적으로 발견되는 유격 발생 등의 불량이 있잖아요. 요런데 불량이 없는 퀄리티를 이제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여행용 화물케이스에 사용되는 고급 ABS 소재를 사용해서 보호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내부는 고급 플러쉬 소재를 사용해서 악기의 스크래치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네, 한번 수납을 해볼게요. 네, 기본적인 모델은 다 이제 수납이 되고요. 대신 이제 헤드, 헤드 다운도, 헤드 다운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밑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딱 잘 물리게 생각보다 유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네요. 어, 굉장히 크기를 되게 생각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암이 있어가지고 닿지는 않을 건데 되게 뭔가 안정적인 하드케이스 이 형태로 내부도 되게 잘 빠진 그런 ABS CRA860 시리즈입니다. 그럼 넥다운을 고려해서 깁슨 한번 갈게요.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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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넣고 그리고 안전하게 구하고 여행하실 때 그리고 비행기로 화물 수화할 때 그때 굉장히 유용하게 하드케이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보통 무게예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좀 더 내려가 있죠 얘가 헤드 부분이고 얘가 바디 부분인데 어차피 기타를 놓으면 바디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게 되어 있어야 기타를 장착을 했을 때 중심이 맞게 되는 그 원리가 되어 있네요 크로스락 CRA860 시리즈 일렉카드 케이스 CRA860 ESL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크로스락iana